이번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서버 구축인데요. 라즈베리파이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것은 이제 모장에서 개발한 샌드박스 형식의 비디오 게임인데요. 매우 많은 유저들이 한 번씩 플레이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게임이며 아직까지도 플레이 유저가 꽤 있는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을 모두와 플러그인을 통해서 멀티플레이로 즐기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한데요. 4GB 이상의 라즈베리파이에서는 성능과 효율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는 없으나 간단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들끼리 놀거나 그런 정도의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버를 구동하기 위해 우선 우리는 자바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바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에 버전으로 자바 설치해주시면 되겠고요. 꼭 8버전의 JRE 버전으로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난 뒤에 다음에 명령어로 자바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바 버전의 앞부분이 1.8.0인지 확인해보시고 맞으시면 다음 내용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마인크래프트 서버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를 생성하면 되는데요. 이 홈 폴더에 데이터를 저장할 거고요. nkdir 마인크래프트 서버 입력해주시면 마인크래프트 서버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된 폴더로 CD 명령어를 통해서 이동 후에 마인크래프트 서버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다음의 파일은 이제 모장에서 제공하는 서버.jar 파일입니다. wgm 영어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이 완료되고 나서는 최소 메모리 사용량, 최대 메모리 사용량, 서버 파일 이름의 세 가지 인자를 넣어줘야 서버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버를 구동시키는 방법에는 서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GUI를 표출하는 형태와 GUI가 없는 형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둘 다 사용해볼 수 있는데요. 뒷부분에 no GUI를 붙이면 GUI가 없는 형태로 동작이 되고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면 GUI가 있는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서버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java, xms, 서버의 최소 메모리 1024MB, 1GB를 이야기합니다. 서버의 최대 메모리 1024MB, 역시나 1GB를 이야기하고요. jar로 어떤 파일을 실행할 건지 적어줍니다. 우리는 서버 파일을 실행할 거기 때문에 서버 jar 적어주면 다음과 같이 서버가 실행이 되는데 처음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다음에 약관 사항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서버가 동작하다가 말고 다음에 파일이 생긴 다음에 서버가 종료되었을 텐데요. 관리자로 나노 편집기를 통해서 해당 파일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 약관에 true를 입력하여 약관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이 다음에 다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적어주시면 서버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로그와 메모리 사용량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 우리는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인크래프트 포트 포워딩이 또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로그와 포트 포워드 설정에서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의 IP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는 25565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포트를 TCP 25565, 내부 포트의 포트를 25565 TCP로 설정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한 뒤에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되면 자동으로 서버가 시작되도록 우리가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노 편집기로 마인크래프트 서버 sh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주셔야 하고요. sh 파일이 동작하기 위한 첫 번째 줄을 적어주고 이후에 수도 java 1024x1024 우리가 사용할 파일의 경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해당 스크립트 실행 시 자동으로 마크 서버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 다음엔 체인지 모드 777로 관리자 권한으로 해당 마크 서버를 실행할 수 있게 설정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관리자 권한으로 파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이 다음에는 부팅 시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수도 나노 etcrc 로컬 파일을 수정합니다. 다음에 내용을 적어주게 되면 라즈베리 파이가 실행될 때마다 다음에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 당연히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동작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라즈베리 파이가 꺼졌다 켜질 때마다 서버가 자동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라즈베리 파이 강의였습니다.